안녕하세요. 지은생입니다. 지은생 오늘 여기 투명으로 갈친할 수 왔어요. 갈친할 수 왔는데 아 정신이... 뭐지 한 3년만에 한번 와가지고 검신을 알아서 우리 저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단합대회 경험해가지고 왔습니다. 다 초짜입니다. 오늘 얼마나 자를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나는 머리 말이야. 저를 한 번 더 나타났겠네요. 조심hanian 한 번 더 바꿔줬어요. Bomba 다시 보거라 다시 보거라 나 머리 바라 다시 보거라 기다려봐 자 보거보거보거 보건입니다 보건데 오우씨 아니 어떻게 칼치낚시 도중에 조수 잡았어요 조수 잡았어 오우 저거 나 만났어 조수 잡았는데 봐봐 이거 나중에 더 가는데 조수 조수 판매해줘야 될 것 같아 공연 파슴 소 finish 좋은 concre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